오랜만에 순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위권 KT, LG, 삼성, 중위권인 SSG, 키움, NC 그 뒤를 두산, 롯데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팀 단장들이 바라본 상위권, 중위권 전망 그 팀 뒷이야기도 전해 보겠습니다. 특히 KT가 선두질주 무섭죠. 하위권에 핵으로 급부상 중인 롯데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후반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까요? 9월 8일 현재 순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KT 위즈가 4게임차 선두입니다. LG 트윈스 2위, 삼성이 LG의 반게임차 뒤진 3위입니다. 3위 삼성, 그리고 4위 SSG는 4게임 반이죠. 조금 차이가 있네요. 5위 키움 SSG는 승차가 없고, 6위 NC는 4위 5위와 반게임입니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죠. 두산이 7위인데 6위에 3게임, 롯데는 8위이고 두산의 반게임이 5위에, 5위권에 3.5게임차 뒤져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승률을 보면 롯데가 6승 2무 2패로 1위, 그 다음이 KT로 6승 1무 3패, LG 삼성 SSG가 6승 4패, 하나가 5승 1무 4패, 키움 NC가 4승 6패, 두산이 3승 1무 6패, 기아가 1승 3무 6패로 좀 저조하죠. 제가 최근 20일간 10개 구단의 팀 성적, 그리고 팀 타율, 팀 평균 자체점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KT, 삼성, 롯데, LG 하나, NC, 두산, 키움 SSG, 기아 순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KT는 그냥 쭉 잘했어요. 잘합니다. 후반기 들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은 또 LG, 삼성도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중 하위권에서는 롯데의 약진이 좀 돋보이고, 하나는 최근 20일간의 18경기에서 승률 5알이었습니다. 기아가 좀 부진하죠. 팀 타율이 특히 지난 20일간 2알 1풍 9이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KT 위즈의 뭔가 선두, 약진, 구칙이 조금 올라갑니다. 또 롯데가 좀 살아나고 있고, 최하위 하나가 고춧가루 부대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가 너무 잘 나가는데, 투타에서 딱히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부족한 부분, 그래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KT 이승현 단장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 아무래도 타격 쪽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면 좋다. 우리는 투타 수치가 결과보다 좋다. 그러니까 수치만 놓고 보면 이 정도 성적일까 한데, 성적은 더 좋다는 거죠. 이강철 감독님의 리드십,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베테랑이 잘해주고, 집중력도 좋다. 칠 때 치고, 막을 때 막아준다. 뭐 그러면 팀이 최고죠. 버티다 보니 상대가 먼저 무너진다. 강팀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야구를 하고 있다. KT가 시즌에 앞서 공격력 극대화보다는 투수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시즌을 안정적으로 치러 가자. 이렇게 이강철 감독하고 이승현 단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타격은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타자들도 잘해줍니다. 이기는 맛을 선수들이 좀 봤다. 주위편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역시 강팀의 저력입니다. 구단 관계자들도 이제 경기 조금 편히 보고 있습니다. 편하게 본다. 이야기합니다. 이승용 단장은 올 시즌이 이제 끝나지 않았지만, 내년을 위한 큰 그림을 브랜드 전력파트와 함께 구상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수년간은 KT의 이러한 구상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KT가 성장하는 팀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러운 부분이겠죠. 9개 구단이 봤을 때. 타구단 A단장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즌 전만 해도 KT의 마운드는 좋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방망이까지 좋을지 몰랐다. 마운드 엄상백 오고 또 이대원도 합류할 거니까 나빠질 것이 없다고 봤지만, 방망이를 로아스가 빠지고 외국인 타자 알몬테도 저건 못하는데, 그래서 고전할 건데. 하지만 탓은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고 덕점권에서도 강하고 찬세도 강하다. 지금으로서는 변수가 가장 적은 팀. 선발 좋고, 중간 좋고, 마무리 좋고, 타격은 사이클이 있지만, KT는 사이클도 덜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호잉 선수, 조금 최근에 살아나고 있지만, 그래도 수비에서 좀 도움이 되죠. KT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 제라도 호잉 선수는 수비 쪽에 대한 플러스 부분이 크다고 구단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타격은 조금씩 좋아지고, 이승용 단장 이야기입니다. 일단 호잉은 수비 쪽에서 안정이 되고, 그 부분을 좀 더 보자, 이렇게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고, 타격은 본인이 얼마나 적응하느냐고, 본인 노력하고 있고, 방망이도 조금 좋아지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호잉이 4번을 맡아주는 것이다. 감독님도 그렇게 보고 있다. 롯데가 후반기에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성민규 롯데 단장이 꼽은 시즌 베스트 경기는 지난 9월 7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입니다. 롯데는 삼성 선발, 뷰키는 선수를 상대로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역토하고 선발, 이승훈 선수도 4인의 1실점, 특히 최준용 선수가 어깨부장에서 돌아와서 최근 10경기 무실점, 완벽한 세드맨인데, 이승훈 선수도 손가락 부상 후유증을 어느 정도 털어냈습니다. 롯데는 8일 삼성전에서도 원테인 선수를 상대로, 지금 국내 최고 에이스인데 5대4 승리를 만들었거든요. 성민규 단장 얘기입니다. 8일 경기 직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팀은 승리를 생각한다. 9월 7일 경기를 보면서, 오늘 경기를 이긴다면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겼다. 올해 베스트 경기라고 본다. 5위권과 아직 격차가 있지만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두산을 상대로 서스펜디드 경기를 리드 한 채 맞췄다. 7회 공격이 남았고, 1점 차 리드면 우리 지금 불펜 경쟁력이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본다. 6월 27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 있었습니다. 잠실 경기였죠. 롯데가 3대2로 앞선 7회 초 1, 4, 2, 3루 공격상은 서스펜디드 포우가 쏟아졌거든요. 딱 선언됐습니다. 10월 초에 경기 진행되는데, 타자는 정훈 선수. 롯데는 올 시즌 7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36승 1무 4패 기록을 했습니다. 역전패 순위를 보면요. 기아가 26패로 가장 많고 안 좋았다는 얘기죠. 3승, 두산이 23패. 롯데는 18패로 NC와 함께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역전패가 적은 팀 중에 뒤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역전패가 적은 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역전패가 가장 적은 팀은 KT로 14패입니다. 10월에 열릴 서스펜디드 경기를 승리한다고 하면, 두산가는 지금 승차 없고, 5위권가는 3.5게임이라고 봐야 하는데, 롯데가 지금 45경기가 남았습니다. 성단장은 향후 더블헤드도 많고, 경기 일정이 촘촘한데, 롯데는 이인복, 이승헌, 최영환, 서준원 등 선발 자원이 준비가 돼 있다. 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들은 2군에서 이닝을 계속 쌓아서 선발 빌드업을 한 선수들인데, 스트레일리 선수가 좀 부진하죠. 이상하게 연패가 조금 이어질 만하면 스트레일리 선수 쪽에서 탁 끊어지는데, 여기 대해서 성단장입니다. 나아지면 좋겠지만, 안돼도 할 수 없고, 뭔가 안 좋은 선수가 나아지길 기다린다기보다 다른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스트레일리 선수는 6인닝 4실점 하면, 박망이가 도움을 줘서 이기면 되고, 안되는 거 기다리기보다 잘 되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롯데는 NC와 SSG 두산이 상위권인 LG, KT와 경기가 조금 많이 남아있고, 하나도 만만치 않으니까, 남은 경기에서 롯데, 롯데가 남은 경기에서 5할 승률 정도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가을야구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지난 5월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 2군으로 내려간다, 두 달 가까이 재활이 필요하다, 이 아이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20세 젊은 선수, 파이어볼로, 근데 혹사, 이거 뭐냐, 어린 선수 이렇게 대충 키웠느냐, 좋은 제목인데 아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구단도 굉장히 아담하죠. 어깨 재활을 매우 꼼꼼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깨가 보통 참 민감한 부위이지 않습니까, 투수들한테. 롯데의 사이언스팀 전원이 매달려서 최준용 선수의 재활을 도왔다 그럽니다. 최준용 선수가 정말 열심히 재활을 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지금 아프기 전에 어깨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강해진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을 안 잡고 한 달 이상 푹 쉬고, 어깨 재활만 계속 겁나게 했다고 하는데, 147kg, 148kg를 던지는 걸 봤습니다. 마음껏 좀 뿌리고, 공격적이고, 최근 10경기 무실점이죠. 이 최준용 선수를 바라보는 타구단 비단장 이야기입니다. 최준용이 원래 직구 좋은 선수인데 자신감까지 생긴 것으로 보였고, 같은 서피드로 던져도 상대 타자들이 주눅이 될 것 같고, 맞아도 좋다는 느낌으로 마구 덤비면서 던지더라. 굉장히 공격적이다. 148kg 직구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쫓아가지 못한다. 아마도 볼 스피니 늘었을 것이다. 체크를 해보면 볼 것도 좋아 보였다. 타구단 C단장 이야기입니다. 최준용 원래 좋은 선수였다. 어린 데다가 볼도 좋고, 이전보다 볼이 더 좋더라. 8회에 나오면 점수 뽑기 어렵겠다 생각을 했다. 기복이 있는 것이 투수지만, 9위가 좋으면 기복이 덜하다. 개인적인 이야기다. 롯데는 큰 전력 누수 없이 시즌을 치렀다. 지금 전력으로 8등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 시즌 막판에 디심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승은 선수도 손가락 부상에서 지금 재활을 했는데, 롯데가 손가락 부상을 한 이승은 선수의 재활을 위해서 염증 제거 장비, 천만 원 이상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치료를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재활하고, 이승은 선수 2군에 내려갔을 때 아예 그냥 공 만지지 마라. 그냥 찔끔찔끔 1이닝, 2이닝 던져봐야 효과 없으니까 그냥 푹 쉬어라. 한 달 이상 쉬고, 재활을 하고 손가락은 이제 좋아졌다고 합니다. 삼성 라이언즈, LG 트윈스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삼성의 고민은 어디일까요? 불펜입니다. 삼성 관계자입니다. 우리는 불펜, 중간이 조금 아쉽고, 치례를 지켜줄 선수가 조금 마땅치 않고, 최지강 선수의 부상 등 여러 악재가 좀 겹쳤다. 좋은 필승조를 발굴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수가 없으니까 2군에서 와서 던져서 활약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당장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크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겠죠. LG는 외국인 타자, 새로운 외국인 타자, 보호선수에 대한 고민이 크죠. 1할 오픈, 6리 타율, 타율 안 좋습니다. 이롭는 탈타점인데, 참현수 단장 얘기입니다. 보호선수를 1군에서 쓰든, 2군으로 내리든, 유지은 단장님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고, 선수 스카우트에 대한 부분은 단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감독님은 이러한 결정, 선수를 쓰고 안 쓰고, 이러한 결정에서 자유롭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2군 행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 발언을 이해를 했습니다. 보호선수 2군 보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코칭 스태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이건 프론트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현석 단장의 상위권 다툼, 향후 전망을 잠깐 들어봤는데, 야구 모른다. 향후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지난해 마지막 경기에서 2등이 결정이 되다. LG의 아픔이죠. 지난해 큰 아쉬움이 있다. 시즌 막판은 돼야 순위가 굳어질 것이다.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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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